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왕만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가운 소식,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민연에 결혼이 혼사 문제에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좋은 인연을 못 만나서 혼사가 좀 늦은 분들도 계시고 또 재혼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또 힘드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결혼의 운이 들어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몇 분을 적어봤어요. 또 서른다섯 무진생. 올해 마음껏 식구가 늘고 하는 인연이고 또 서른다섯은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혼인을 하면서 바로 선물이 못 가. 베이비. 자손이 바로 생기는 그런 경사가, 두 가지 경사가 일어나는 인연이다. 그런데 삼재인데 삼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삼재는 삼재일 뿐이지 삼재라고 해서 자손들 다 못 낳고 결혼 못 하면 다 어떻게 되겠어. 그걸 또 피해가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삼재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은 깼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서른여섯 살 정묘생. 그래도 몇 년 동안에 교재를 했던 인연이 다시 와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또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있잖아. 미루셨던 분들 이제 미루지 마시고 그래도 올해 이민연회는 혼사문을 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른여덟을 축생. 그래도 뭐 삼재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또 결혼을 또 늦게. 그런데 보면은 보편적으로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좀 늦게들 하더라고요. 뭐 저희 아들도 갔다 늦게라고 하죠. 서른여덟 결혼하지만 그래. 그런데 더 좋은 것 같아. 그동안에 갔다 이렇게 아가씨들이나 남친이나 만나도 서로가 충분한 대화를 해서 결혼까지 가는 그런 나이들이 돼 있으니까 불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이렇게 을축생들이 생각이 더 깊어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가정을 더 잘 꾸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결혼하시는 분들. 그리고 40세 개혜생 쯤 늦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일찍 결혼을 해서 그 한 쌍이 이루어지질 못했다가 나중에 또 재혼하는 나이가 40세지만 재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혼의 문이 다 열렸어요. 결혼혼기문도 열렸지만은 처녀총각도 열렸지만은 그래도 재혼에 아픈 상처를 입었던 분들도 재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 이민연회는 결혼들을 하셔서 좋은 가정을 꾸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3살, 45살. 43살은 경신생이고 45살은 모생이에요. 그래도 좋은 인연에 갖다 매듭을 져서 그동안에 교절을 했던 사람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올해 이민연이 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가을이면 결혼한다. 나이들이 먹었으니까 빨리 서둘러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충분히 마음을 잃고 해서 가을에 9시월달에 결혼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람은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그랬듯이 첫 단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성격상 안 맞더라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고 이르면 헤어질 이유가 없겠죠. 살다 보면 서로가 더 많은 걸 알다 보니까 싸우고 그러기도 하는데 고운 정도 정의와 미운 정도 정의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손들에게 씨앗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살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맞춰서 이해하면서 좋은 혼사문을 열어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요. 50살은 개축생, 53살은 경술생, 56살은 정미생. 이분들은요. 혼사에 또 늦게 나이가 50살은 못 가신 분도 있지만요. 뭐 가정이 있는 사람이든 어쨌든 재혼에 서로가 맞춰서 살 수 있는 재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감하게 그래도 누가 귀인이 나와서 귀인의 운도 열렸고 재혼의 운이 열렸으니까 이민 연애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단점, 장점이 뭔가 혼인을 갖다 못한 이유가 사람을 만났다가도 길게 못 만나 보면 이건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내 성격에서 조금씩만 내가 좀 이렇게 낮추고 내리고 하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가정, 가정 같다가 진짜 잘들 되셔서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이 결혼의 문이, 혼기가 문이 정확하게 열려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실을 맺어서 좋은 인연이 돼서 가정,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손이 또 안 생겨서 계시는 분들도 자손의 운이 있으니까 힘들 내세요. 여러분 정학만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